저희가 원래는 저렇게 원뿔 스타일의 집인데 바람, 태풍도 해서 여름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반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실내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덥잖아요. 여름 되면 덥고 밤에는 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고리를 옆으로 옮겨주시고 엄청 안정적이잖아요. 괜찮다. 오케이. 되게 별을 보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별 하나 남겼거든요. 파라서를 가운데 닫힘을 세우고 파라서를 세우고 펼친 다음에 꽂아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덥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밤에도 사용하실 때 어두우면 이걸 이렇게 딱 걸어서 자, 이쪽 보시면 여기 스위치 키는 데가 있어요. 스위치를 키면 저 불이 들어와요. 네, 그러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릇들이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설거지를 해놔도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케이스를 담아놨어요. 케이스에 놓여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내문들이에요. 저희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캐빈에서 주요하실 거는 11시 이후에는 여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이 있는 상태로 숙소 가실 때는 문을 다 닫아주세요. 요 문을 난로 문이나 저 그 하루 바베큐 문도 꼭 닫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층 그 부엌에는 1층에는 공용 부엌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약간 간단한 설거지도 가능하고 거의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있는데 밥을 드시면 걔들이 계속 와요. 절대로 밥 두지 마시고 그러시고 얘는 고구마 냄비 고구마 넣고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이쪽 보시면 방화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혹시 불이 불똥 밑에 떨어져서 잔디가 타면 잔디가 타면 그때 쓰시라고 방화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연소되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했을 때 문이 활짝 열리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를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도 끼워서 이 정도만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장고 아예 바람이 안 문이 안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에다가 눌러서 꽂아 주시면 아예 문이 닫혀요. 그리고 얘는 그릇 다 쓰시고 나서 설거지 그릇은 여기다 넣으시고 음식물은 여기 그냥 쓰레기는 여기 그냥 쓰레기는 여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해봐 자 이제 불피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얘를 당겨서 여기도 다 뜨거워져요. 여기는 철새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올리시면 문이 열리고 일단은 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적절하게 일단은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끄음이 생겨요. 나무에 끄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유리창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쌓아시고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공간을 공간을 좀 만드세요. 불이 토치가 지나갈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토치는 토치 낀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뒤에서 이렇게 눌러준대요. 그래서 요 골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쪽을 계속 어 어 어 불이 붙을 때까지 불이 붙을 때까지 일단은 요렇게 해 주시면 근데 얘가 처음에 나무에 불이 붙을 거에요. 처음에만 토치를 쓰시고 그 다음편은 바람개비 쓰셔야 돼요. 왜냐면 토치는 처음에 불을 붙일 때만 유리하고 어 불을 더 키우거나 확장시키기 때문에 바람개비가 될 거에요. 그래서 불이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이제 바람개비 바람개비로 살짝 겨냥해서 살살 너무 세게 하면 꺼져 버리니까 살살 돌려서 불이 어 잘 살아나게 요때가 요때가 연기가 밖으로 제일 나올 때에요. 요것만 지나면 연기가 안나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불을 불을 완벽히 나무 전체적으로 살리시면 불이 어 어느정도 많이 산 거 같다 그럴 때 이제 문을 닫으시고 화구를 여셔야 돼요. 화구를 이렇게 왼쪽으로 하시면 열려요. 그리고 아 다시 문 닫으면 죽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바람을 얻으면 계속 타기 시작할 거에요. 그래서 불이 붓기 시작하면 열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연통은 특히 뜨겁구요. 요리하실 때 강철팬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쪽에 놓으시고 강철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놓으시고 이쪽에 놓으시고 하셔서 온도를 보시면서 식힐 때는 이쪽으로 빼시고 좀 세게 할 때는 이쪽에 놓으시고 하시면 되시고 어 중간에 사이사이 이제 불이 어느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어 너무 불을 좀 더 세게 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최대한 열어야 되고 화구를 좀 줄일 때는 아 좀 천천히 오래 태우고 싶을 때 더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 화구를 줄이시면 되시고 아니실 때는 화구를 열어서 불을 제대로 붙으시면 돼요. 지금도 불이 붙었는데 조금 더 불을 활동하실 때는 무조건 바람개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 외에 작업하실 때는 장갑을 이 장갑을 이용해서 어 이 뚜껑도 여기도 되게 뜨거워지고 여기도 뜨거워져요. 여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시고 나무 넣으실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얘가 열려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하나 들어서 넣으시고 여기서부터 뜨거우니까 얘도 이렇게 되시고 하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제 아 그만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화구를 닫고 숨구멍을 닫아버리고 놔두시면 돼요. 그냥 얘가 여기서 자연연소가 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연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리랑 뭐 이런거 다 하신 다음에 그릇 같은 경우는 요런데 쓰신 그릇들은 여기다가 설거지 그릇에 넣으시면 되시고 해보고 맞췄고 아무리